1시간 후 저기 오고 있네요 유다! 아 조심조심! 오빠 귀 미끄럽 달랬지? 귀 와서 미끄러워 아빠! 빨리 다녀왔어? 네 우리 재밌는 데 갈 거야 빨리 차에 타 가자 우리 재밌는 데 간다 빨리 차에 타 오늘 재밌는 데 가려고 무드무드한테 다 당해졌다 아 잘했어 자 간만에 서 올라 드립니다 아빠! 어 그런데 아빠이랑 루다 만나 온다 여기다 엄마 여기 뒤에 있어 루다 오늘 재밌는 데 갈 거야 어디 재밌는 데? 어딘지는 안 알려 줄 거야 가봐 엄청 재밌을 거야 루다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자 우리가 이곳을 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잖아 그치? 제가 또 정보 요정 아닙니까? 오픈했을 때부터 제가 눈여겨봤던 곳인데 갔다 오면 더 빠질까 봐 걱정도 되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네 근데 지금이 딱 적기야 루다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라서 딱 적기인 거 같아 그래서 한번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한번 루다의 반응을 보시죠 슈욱 가자 어딘데? 가보면 될 거야 가보자 아빠 아빠 엄마 산? 산? 자 땀 땀 여기야? 어 여기야 우와 재미있겠다 재미있겠지 어? 아이콜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알콜이 안 먹어? 너무 좋아하겠다 예쁜 게 많네 너무 귀엽고 예쁘다 그치? 먹을 거야 아빠 지금 먹는다고? 아니야 이따가 끝나고 안 그러면 재미있는 데 못 가는데 끝나고 사줄게 이거 그럼 꼭 딸기 내가 좋아하는 딸기알코 좀 타둬야 돼 다리 좀 딸기 좀 여기 봐봐 어떤 거? 하트 있고 레인보우 있고 딸기 있고 그러네 어떤 게 오네 여기 봐봐 사진 봐봐 어떤 게 좋은 건 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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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응 이리 이따 하트 먹자 이리 와 하자 이따 먹을까 질이죠 어? 여기 갈 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짜잔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화려하다 우와 루다야 이리 와봐 루다야 이리 와봐 쉬하고 와 빨리 가서 진짜 어디 안 먹었단 말이야 이거 보고 나오면 안 마렵지 마려워도 뭐 어 화장실 갔다 오면 선생님이 꼭 보여주지 화장실 갔다 오자 어때? 오케이 감사합니다 루다 어때 좋아 루다야 엄마 아직 화장실 안 나왔어 가자 왜? 어떡해 다음에 그래 신발 먼저 갈아 신을까요? 네 여기가 기본 드레스고요 여기는 추가금 없이 핑크색 갈 거야 근데 키가 작아서 키에 맞는 것 중에 제일 화려한 거 뭐야 나 핑크색 아 무조건 핑크색이야? 아니면 이런 거 났대 보석 있는 거 이거 할 거예요 발레리나 옷 어머 이게 마음에 들었어? 발레리나 옷 입고 싶어요? 루다가 더 둘러봐봐 응 선생님 더 보여주세요 그래 왜냐면 핑크색이 또 있을 수 있어 루다가 신중히 골라봐 이거 두 개 중에서 어떤 거 할 거야? 이거 어 이거야? 이거 제일 잘라봐요 아 그래요? 네 이쪽 라벨에서 공주님 화장하자 들어가봐 드레스도 입을 거예요 드레스도 입을 거예요 머리도 예쁘게 해주시고 할 거거든 우리 손톱에 예쁜 거 바르고 그다음에 드레스 가나 입어요 매니켄이요? 맞아요 마니켄이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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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겠다 다녀와 엄마 아빠 뒤에 있을게 물이 보라색으로 변했네요 우와 신기해요 신기하죠? 이거 보라색으로 변했네? 보라색으로 변했데? 보라색으로 변했데? 웃겨 보라색으로 변했데? 너무 기분 좋은가봐 너무 기분 좋은가봐 완전 기분 좋은가봐 저 핑크대구로 할거에요 핑크대구로 할거에요? 아 이 색깔로? 공주님 마음에 들어요? 네 아빠 어 그런데 이 성주님을 왜 공주님이라고 해? 왜냐면 루다가 이제 이모션 홍국에 공주님이 될거잖아 프린센스가 맞아요 우리 공주님이셔서 우주한 왕국에 티뉴핑 프린센스가 될거에요? 맞아 티뉴핑 프린센스 될거야 공주님 발레핀 좋아해요? 네 오늘 발레핀 우리 공주님 만나러 온대요 이따와 발레핀 찌하고 있대 이야 좋겠다 우리 이따가 발레핀인데 같이 쳐요? 네 좀 봐봐 신나가지고 말 재잘재잘 거리는 거 네 무지강도 붙일거에요 뭐야 우니콘도 붙이고 나 우니콘도 붙아뒀다 아 우주아 유니콘 좋아하는데 그치? 응 맞아 응 오카레보 갈까요? 오 오카레보 간대 기대돼 기대돼 합시다 파이팅 이르더 파이팅 잘 입고와 변신 나오세요 이거 뺄거야 쇼를 왜 빼? 이거 쇼를 왜 빼? 이거 쇼도 쇼도 이쁜데? 어 세트인데 세트 우주님은 여기서 고르실 거예요 우와 핑 핑크색은 없지 왜? 어 왕관이야 왕관이다 이거예요 핑크색은 이런 머리띠 있어요 홍진이 목걸이도 골라볼까요? 핑크대 무조건 핑크야 네 좋아요 척척척요 하나 둘 셋 왼쪽 앞머리는 혹시 올려드릴까요? 내려드릴까요? 루다야 앞머리 어떻게 할까? 내릴까? 올릴까? 올려 올려? 그래 올려드릴까요? 그래 궁금하다 어떻게 변하지 이거 신기하지? 응 이렇게 울팩 해보는 건 처음이잖아 잔머리가 엄청 많은데 원래 왜? 이거? 이거 봐둬 저 앞에 잔머리 정리해 주시는 거 봐 또 이거 화장한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만 특별히 하는 겁니다 그래 일회성인데 뭐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해 아아 아파 아파 아유 예쁘라 우와 우와 반짝반짝 거린다 이거 봐 누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짠 하고 나타나 아까 언니처럼 알았지? 무대 앞에서 계시면 화이팅 갔다와 갑시다 누다 얍 하나 둘 셋 하면 봉주님하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봉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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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bel 우다 잘했니? 긴장했니? 부잉 쏠리 펜 아빠 보고 루다 웃어 웃어 꽃바치 루다 꽃밭 치는 루사야? 긴장했어 네 긴장했어 그러면 공주님 의자 가볼까? 공주님 의자 가볼까? 루다 윙크 아 이거 예쁘다 아파트도 한 번 잉크해 주라 루사야 아 잘한다 예쁘게 이렇게 포즈 취해야지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빛으로 발렛핑 나오나봐 발렛핑 나오나봐 발렛핑 어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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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허리 네 오른쪽으로 빙글 좋아 이번엔 반대쪽 이번엔 오른쪽으로 팔을 쑤 좋아 이번엔 반대쪽으로 쑤 펜스나웅 제자리에서 쑤 이번엔 반대쪽으로 어떡해 발렛핑이랑 문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올라가 봐 우와 발렛핑이 생긴다 진짜 발렛핑이야 너무 신기해 왜? 발렛핑이잖아 장난친거야 발렛핑 언니 뒤로 가 자 팔을 쑤 쑤 쑤 쑤 쑤 쑤 자 우리 앞판을 할거니까 쑤 쑤 너무 잘하는데? 잘한다 쑤 쑤 쑤 쑤 쑤 어이구 쑤 아이고 잘한다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쑤 어? 루다공주님 나가세요 우리 번렛님 이쪽으로 한 번 와볼까요?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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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대매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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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כי 루다 가서 언니들이랑 놀아? 공주 세 자매 가서 놀으세요 루다야,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렸네 원래 루다도 돌아왔어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너무 행복하겠다, 루다 왜 마음에 들어? 루다, 배꼽 인사 딱 정확하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까지 나왔어, 루다야 어? 사진 여러분 빼봐 보여줘봐, 아빠 이야 귀여워 루다 사진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티니핑을 이렇게 옆에다 우리 앉힐까? 왜? 네 장난치는 거야? 네 고마워 아, 루다 오늘 예쁘다 왜? 엄마 뽀뽀해도 돼? 맘마 맘마 어, 나올 거야 우리 얼른 먹고 맛있는 거 디저트 먹으러 가자 그리고 아이크림도 하트 하트 그게 디저트, 맞아 그게 디저트야 후식이야, 후식 우리 먹자 떠나고 먹자 그래 가도 짠 짠 응 배고픈가 보다 얘 웬일에 치킨 먹는 거 아니야? 많이 더 먹어보고 맛있으면 엄마 또 줄게 나왔다 우와 하는 거야? 어? 응 이렇게 하는 거야? 힘들어서 네 자, 먹어봐 야, 먹어볼게 우와 다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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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다 어때? 오, 맛있다 맛있어? 안 내놓은 거 없어 다행히 아빠 누다가 반짝이 아빠 얼굴에 짤짝이 묻었어? 응 누다 반짝이로 아빠 얼굴에 묻히면 어떡해 응 애기 같아 그러고 있으니까 머리에 올빡해가지고 뭐 먹는다 했지? 하트 하트 오케이 하트 시켜 나왔어? 우와 우와 맛있겠다, 먹을래 우와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 응 자, 오늘 이렇게 용산에 와서 누다 오늘 공주님 티니핑 프린세스 변신도 하고 되게 재밌게 보냈어요 누다가 좋아하니까 만족스럽네 그게 생각보다 더 좋아했어 누다 오늘 너무 행복해? 응 그래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안녕 누다 파스타 더 줘? 응 응 응 응 나 그거 다 먹으면 더 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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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넣었어 잘 먹는 건 봐도 진짜 배불러다 파스타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이야 오우 잘 먹어